국내 라면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의 인기를 바탕으로 업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라면 업계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적인 국내 라면 제조 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면 오뚜기와 농심이 각 1조 5천억 원, 1조 4천억 원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떼어보면 순위가 뒤바뀝니다. 농심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국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줄어든 반면 삼양식품이 농심을 제치고 영업이익 2위로 올라선 겁니다. 만년 3등이었던 삼양식품이 업계 내 판도를 뒤집은 요인은 해외 수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 수출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사와 차이가 납니다. 삼양은 불닭볶음면의 성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아시아와 유럽, 미주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배경에는 김정수 부회장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부회장은 올해 경영 전략의 키워드로 글로벌을 꼽고 중동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밀려 24년 만에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낸 농심. 라면 업계의 오랜 지존인 농심 역시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불안한 원재료 가격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